꼭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이젠 님꺼 아니네요 이 처리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지 인형 하하 가위 하하 아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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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평 연실개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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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뿌우 보스가 반사로봇이라서 반 발트 보스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중독 잘 손자 허 та은 여퍼네 첫 턴에 겁났어. 아이 두 턴만에 수호자 반쪽 됐네. 왓초도 반쪽 됨. 비갈김 인쇄장이 좋을까? 아스트롤라베가 좋을까? 먹고 있는건 구구 크러스터입니다. 이거 열량 개높네. 어떤지 맛있더라. 쌈장 사실 쌈장임 쌈장 쌈장이냐 트롤이냐 쌈장이 맞는거 같아요. 엘리트 4마리 휘갈김 휘갈김 첫 턴에 뽑으면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휘갈김 안 나오면 엘리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토토할때 참고하십쇼. 엘리트 4마리 간다. 엘리트 파이팅 엘리트 4마리 붕괴할만 하지 않나? 아니다. 공격카드 너무 많다. 심요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슬아슬한데 라고 할 뻔 오션 빠짐 이건 우아쳐야 몬스터가 죽어 담뱃대 평화에 담뱃대 한 대 할래? 이렇게 잘 잡을 줄여 아카베코 격분 개쎄다 크고 부족 컷 와우 육십서 식스티폴 도꼬 닌텐도 투월 무혜가 좋을까 정신수양이 좋을까 둘 다 꼭 필요한 카든데 무혜 무혜 별 너머를 여행하다가 황량한 외계 행성에 갇혀버린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얘네만 잡으면 아 그러네 돕고 있네 아니 돕고 저거 뜨면 도마뱀 꼬리의 구성성분 역배의 눈물 도마뱀 꼬리 정신수양 교훈 역배의 눈물이 만든 도마뱀 꼬리 도마뱀 꼬리 돕고 있으니까 피자 호션이 너무 구리인데 호션이 너무 구리인데 elli 이거 이길 수 있음 자야겟는데 아니 벌써 체력 저만큼 깎은거 보면 이길 수는 있겠다 다 먹어 꼬셔나 낄 때가 아니다 와 딜버 앉았으면 놓고 빠졌다 이거 현실 지배 미라손 아니면 마키나 4평 걸어 예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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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뭐야 모버디감 눈 감았다 뜨니까 없네 이타니슨 상특 게시의 연탈때림 마요 있으니까 저질 필요 없겠지 진짜 상특 보돌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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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쿠쿠 들깔깔깔 아아 에임 마요 가끔 잘못 누름 이거 먹을 거 있나? 전천? 신성? 전천? 전천? 전천순수? 전천순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심옥 능숙 필요한가? 순수 순수 넣을만한 것 같은데 담배 어차피 두 번밖에 못 피는데 순수 애매한가? 덱에 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드로가 없네 이대로 간 이대로 내 심장 못 이기니까 덱에 뭘 넣긴 해야되잖아 이 덱으로 사막까지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막이 문제네 사막이 된다고 언제나 사막이 된다고 다가 거뱅이 네 사막이 démnt exploring Have a great word Start 썼다고 하네요 반픽 도쿤 실패 금양성에다가 능숙 때리면 되겠다 근데 여전히 드로 더 있어야 돼 올바를 젠장 요 욱 욱 욱 욱 욱 욱 저거는 어차피 지울건데 왜 강화해 악재 어? 병바 병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매한데 기규물 다 꼬아봐 꼬바 에이유 콩 이리 콩 이거 드로 하나 더 있으면 무한이네 아니 3막은 깰 것 같은데 4막은 이대로는 안될 것 같네요 오예 아니 근데 하나밖에 못먹네 나도 이거 강화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낫지 아닌가 되게 나은거 아님 뭐가 낫지 정신수양이 여기서 강화될 것 같으면 정신수양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는거 같아요 오예 내가 이겼다 3막은 허접이고 와천의 신이다 1 2 2 2 2 3 2 3 3 3 3 3 4 5 5 5 5 5 5 5 6 6 8 9 10 10 11 11 11 12 12 12 12 14 10 20 100% 100%..보는거 맞지? 이거 하나 둘 셋 100% 맞지 아닌가? 맞을걸 아니었네 아닌가? 이러면 100%인가? 몰라 알게 뭐야 잡았으면 되지 고...훈 하하 자 갈뱅이 핑핑아 오드리 무슨 요일인지 아니 뒷처리 지우고 현실개척 지우고 현실개척 지우고 군화 지우고 군화 지우고 핑핑이가 좀 돌긴 했지 고훈 그냥 버릴까? 뭐 다음 턴에 무회격본 못하는데 포션 쓸까? 어차피 여기 말고는 몸풀기 필요없어보이는데 진짜 진짜 겁나 세다 겁나 세다 펴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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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함에서 쓸모없는 카드 나와서 함정 카드 될 바에 안넣는게 낫겠다 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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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 따랑을 담았어 아하 아하 상점 주인은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는데 섬탑에는 고양이가 있는 걸까 섬냥이 섬탑의 고양이 섬탑 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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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금 석순이었네 이거 맞을수도 있긴 해 맞으면 재수가 없는거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갑다 하십쇼 정배님들 4평 올려놔야 돼 이거 2개를 쓰고 여기서 무회를 뽑고 4평을 올려놔야되는데 잘 안되네 됐다 근데 이거 못뽑을수도 있어 하지만 못봤죠 근데 맞아줘 스트레이 게임 꼬바뱀 꼬리 싱싱한 길도의 짐승 길도의 짐승 길도의 짐승 염풍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 뇌평이 공격이 되는데 공격도 하고 에너지도 얻고 카드도 뽑은 드롭킥 두 장 합쳐놓은 거 방어도 올라가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하이랜더 완넘했으며 3700 완넘까비